안녕하세요 오랜만에 vr 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요런 방입니다 이게 무슨 방이냐면 vr 에서 저도 이제 최근에 알게 된건데 어 우리 저한테 vr 게임 새로운 정보나 아니면 새로운 뭔가 vr 같은거 올라올 때 어 저거 왜 안잡히지 늘 알려주시는 저희 델 선생님께서 델람님께서 요런걸 최근에 알려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가상의 자기 방인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법 되요 일단 뭐 딱 보면은 이게 제 동년매들은 다 알겠지만 80년대 90년대에 쓰던 tv 들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tv 를 틀면 tv 가 나오고 그래서 미리 넣어둔 비디오를 틀면 비디오가 또 나옵니다 뭐 비디오 조작 같은 거는 그냥 선택을 한 다음에 옆으로 넘기면 넘어가요 요거 뽑으면 이렇게 비디오도 나오고 아이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 여기 보면은 PSP 위 요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플레이스테이션 2 누르면은 이거 플레이스테이션 2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르면 CD 롬이 나옵니다 여기다 이제 CD를 넣으면 돼 근데 그 CD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제가 실제로 풀스2에서 갖고 있는 것들 요런건 아직도 비싸더라고 그래서 요렇게 끼우고 예를 들어서 손을 뽑고 선을 여기다가 어디였지? 아 이거 다른거 연결되어 있나보다 꽂고 나서 틀면은 무려 게임이 틀어집니다 이게 이 감성이 너무 말이 안 돼요 너무 말이 안 돼요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돼요 이 감성은 말이 안 돼 그리고 이게 이제 조작 모드 여기서는 이제 패드 조작 방식이 약간 바뀌는데 물론 이걸 좀 더 원활하게 하고싶으면은 이렇게 오큘러스나 VR 컨트롤러가 아니라 저졸러하는게 되게 좋아 어 나 이거 소리 너무 크다 이건 일종의 요런게 있다고 알려드리려고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렌 같은거는 당연히 이제 롬파이를 만들어서 넣은건데 예를 들어 못믿으시겠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이 CD들을 직접 인증도 하려고 합니다 나 이거 세이브가 지난번에 한번 할 때 세이브 했는데 첫번째꺼 끝내고 나서 이런C 어 이거 스타트 버튼을 모르겠는데 이거 기준으로는 아 끄기 눌렀나봐 내가 실수로 암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포스터들이 벽에 되게 막 오만가지 떼만가지가 붙어있을텐데 오만 떼만개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약간 요런 게임이나 요런 게임이나 이제 이게 플스2 시절의 게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에뮤이 지원하는게 최대 플스2 까지에요 그래가지고 플스2 까지 어 그 시대를 상징하는 것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포스터로 꾸며서 넣어보면 재밌겠다 라고 이제 델 선생님이랑 둘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플스2가 사실 한 2006년까지는 아니 애초에 플스3가 2006년에 나왔고 2008년까지는 현역이었어요 사실상 왜냐면 그때까지 플스2랑 플스2랑 게임이 같이 나왔거든 그래서 암튼간에 생각보다 그렇게 멀진 않아요 2007년으로 기준자보다 15년 전? 멀긴 뭐네 암튼간에 어 근데 요 레드데드 리뎀션이라던가 나의 여름방학 3라던가 요런 것들도 2007년 8년 막 요런 시기에 요런 시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도 넣어봤고 그리고 물론 그런거랑 뭐 플스2 시절이 아닌 것들도 포스터로 붙여놨어요 예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있었던 거 기사 하나 그냥 이미지 잘라다 넣어놨고 요거는 메탈슬러고 완전 올드한 거 저거는 이제 제가 플스2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임의 캐릭터 어 그리고 뭐 G.O.D도 넣어놓고 네일도 넣어놓고 바이오하자드 리버스 이건 뭐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그룹 예 좋아하는 방송인 아이유 귀여워 이게 2006년인가 7년쯤 됐을거야 영과 땡시리도 하나 넣어놓고 근데 이게 포스터가 요렇게 자동적으로 요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막 피곤할 수가 없는 상황인건데 솔직히 영과 땡시리는 이쪽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블레이드 러너 자리에 너무 세빙 같아 보이잖아 암튼 뭐 저기 바이오셔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 그리고 우리 그 플스3 E3 2005년때 발표하셨던 아 이분 솔직히 성함은 솔직히 기억이 안나고 별명으로 불렀던걸로 밖에 기억이 안나서 구락각이라고 암튼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베란다 프로젝트 배돌아지 엽기적인건요 요런거 암튼 요래서 그냥 추억이랑 제가 좋아하는거랑 섞어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치토스 같은것도 있어요 여기 진짜 치토스더라고 그리고 저걸 뽑을 수도 있는데 오브젝트에 어 뭐 M&M도 있고 밀키웨이도 있구요 스니커즈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어렸을때 오락기에서 맨날 나오던거 양초같은 경우는 들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켜져요 필요없으면 끄면 되고 근데 과자를 뜯는건 없더라 그건 좀 아쉬워 피크닉을 연상케 하는 사과 주스 이런것들로 방에 뭔가 데코를 꾸밀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나름 게아개치 저게 적용돼있어서 물리 엔진이 신기하더라 이런 거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재밌었던 점이 불을 끄고 요런거 요런 디테일도 천장의 야광 크하 이게 시간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참고로 어 이러면 지금 새벽 3시 4시 밖에 어두워졌죠 많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이걸 아침 시간대로 돌리면 빛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아 요 감성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귀찮으면 아이고 세팅 들어가가지고 제네럴이었나 리얼타임이랑 바로 연동시켜도 돼요 뭐 이런 데다가는 아 이거는 그냥 제가 펴날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뭐 예를 들어 아케이드 게임기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게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맘의 게임 같은 거 넣어서 돌리시면 됩니다 뭐 캐딜락이라던가 다 너무 틀딱 게임 같긴 한데 어쩌겠어요 아케이드 게임은 다 옛날 틀딱인데 캐딜락이라던가 닌자 베이스볼이라던가 삼국전기 던전 핸드래곤 메탈슬러고 요런 것들 아 그리고 이게 이블보도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블보는 뭔가 그 시절 감성을 살려서 물론 2078년까지는 되게 많은 포켓몬이 나와서 그 이후 세대를 해도 됐을 텐데 저는 1세대 근본을 좋아합니다 1세대 151마리 이미지를 제가 찾아다가 이게 그냥 넣으면 좀 안 맞아요 이게 사이즈가 10241024여야 되는데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떼가지고 한 줄 한 줄 이거 한 10분짜리 녹아다였고 15분 걸렸나? 여기다 이제 짱구 박아놨고 깨알같은 콜라 아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아까 비디오를 들었던 것처럼 음악도 들을 수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건 이 음악 카세트 뭐라고 해야 되지? 카세트 플레이어? 카세트 플레이어의 디테일? 이 시절이면 충분히 마이마이 같은 게 아니더라도 워크맨도 아니고 그냥 카세트 플레이어를 넣어놔도 됐을 텐데 없어 그게 좀 아쉬웠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 잠깐만 에헤 아니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시 끄고 아무튼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넷플레이라는 거에서 친구분 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친구 방에 들어가는 게 뭐가 특이하냐 이 90년대 80년대 감성으로 꾸며진 친구의 방에서 혹은 내 방에서 친구를 불러가지고 같이 여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뭐 예를 들어 후르시맨을 본다거나 뭐 전설의 고향을 본다거나 그리고 방을 이렇게 꾸밀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 이거를 막 공포영화 저런 걸로 넣어놓고 저 천장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귀찮아서 안 바뀐 건데 천장도 야광 없애버리고 막 어? 막 무서운 벽지 같은 걸로 꾸며놓고 시간대 완전 밤으로 해놓고 여기서 같이 링이나 주온을 보는 거야 친구랑 볼 수 있거든 호스트가 비디오 파일이 있으면 볼 수 있어요 난 그게 너무 좋았어 뭔가 이게 정말 별거 아닌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그리고 어 호스트가 음악이나 비디오 파일을 갖고 있으면 이제 그 방에 들어온 사람이랑 같이 볼 수 있고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은 롬 파일을 갖고 있다면 같이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어렸을 때 오락실 문방구 앞에서 하던 닌자 베이스볼 팀이라던가 너무 어두우니까 불 좀 켭시다 어 닌자 베이스볼 팀 뭐 캐딜락 요런 것들을 친구랑 즉석에서 바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TV가 여러 개잖아 TV 여러 개 더 늘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종류별로 늘릴 수 있어요 이런 거 뭐 요런 거 아무튼 그래서 TV 놓고 야 나는 여기서 롱맨 할게 너는 거기서 예를 들어 뭐 아니다 난 여기서 롱맨 2를 할게 너도 똑같이 롱맨 2를 틀어 그래서 누가 더 빨리 깨는지 내기하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같이 그냥 아까 말했던 닌자 베이스볼 팀이나 쓰리 원더스 이런 걸 해도 되고 친구는 여기서 풀스 1 게임을 하고 있어 뭐 예를 들어 패러사이트 이브 2 나는 여기서 풀스 2 게임으로 귀무자를 해 근데 뭐 각자 해도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친구랑 옆에서 이렇게 떠들면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 요건 디테일이 있더라 이 옛날 전화기잖아요 되게 이게 돌리는 거 돌리는 건 아쉽게 안되는데 이거 귀에 대면 잠깐만 어? 이게 처음부터 바로 이게 아니었는데 예 요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난 요 디테일이 마음에 들더라 정말 별 거 아닌데 저는 요런 디테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암튼간에 저희 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방이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 지금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방이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심심해서 겸사겸사 이걸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번에 제가 찾아봤는데 나 이거 왜 뒤로 하냐 찾아봤는데 그 뭐지 제가 풀스 투 게임들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팔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게 몇 개 없어요 저 신규무자도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젠장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국전에 되게 유명한 풀스 투 게임 파는 데 있어요 뉴타입이라고 풀스 투 게임이나 뭐 게임큐브 같은 고전 게임들 살 때 거기를 항상 애용했었는데 그런 데 가서 한번 사올까 싶어요 근데 령제로 원투 같은 경우엔 제가 안 사올 것 같아요 원은 싼데 투는 투는 알고 보니까 지금도 5만원 6만원 7만원 한대요 나는 그 돈 주고 풀스 투 게임은 못 사 아니 요즘 시기에 어떻게 그걸 사 젠장 좀 선 넘잖아 그건 안 살 것 같고 이거 기무자 어 이거 세이브 해놓은 거 다 날라갔니? 지난번엔 한 30분에서 세이브 해놓은 거 있는데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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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 완전 옛날 감성으로 게임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냥 단순히 풀스 투 게임만 하고 싶다면 풀스 투 하드로더 같은 거 구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잘못 눌렀어요 그렇기는 한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감성은 그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패드가 아니라 오큘러스 컨트롤러라서 불편한 감이 있네요 우리가 원하는 감성은 이런 감성이잖아 그쵸? 저는 약간 이제 나이를 먹은 게임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 감성이 너무 좋아요 그 시절 그 감성 이거 오큘러스 컨트롤러는 공격 키가 뭐지? 아 잠깐만 이거 가드 키를 모르겠는데? 가드 키를 알아야 되는데 아 찾았다 니네 발도 자세 말고 그냥 때리면 안되네 약간 아쉬운 거는 조금 프레임 드랍이 종종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나봐 그 플러스 투 게임이더라도 일단 에뮬로 돌리는 거다 보니까 별 수 없나봐요 이게 패드로 하면은 그래도 훨씬 조작이 나은데 뭐 큘러스 패드로는 솔직히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아 야 이걸로는 더 감을 못찾겠는데 아 아 그래 이걸로 하려고 했어 이 맛이 요즘 게임엔 없어요 이건 오직 귀무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이야 지금 왜 이렇게 가드를 못하냐면 가드가 이게 지금 오큘러스 패드 기준으로 왼쪽 아날로그 스틱을 꾹 누르는 L3 버튼이거든요 아니 세상에 가드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무 불편해 지금 암튼 그냥 요렇게 굴러갑니다 게임이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걸 한번 그러니까 게임들 원래 가드 말고 그냥 타이밍 맞춰서 공격 버튼만 눌러도 1섬이 되는데 아 방금 해도 되는데 제가 그 1섬은 잘 못 아 역시 패드 아니면 못하겠다 나는 이거 추해졌네요 어쨌든 끌었습니다 꺼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대충 잠시만요 카톡 왔나 이제? 잠시만요 방이 그대로라는데? 자 이제 비번 입력해야 되니까 일단 방송... 아니 요 녹화는 끌게요 암튼 요런게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막 각을 잡고 보여드리려고 했던게 아니라 저분 연락이 없어서 그거 기다리면서 아 연락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이 안들어가져서 그걸 기다리면서 겸사겸사 어 나 이거 되게 못잡겠다 진짜 근데 델 선생님은 이거 되게 잘 잡던데 암튼 겸사겸사 해본거라 각을 잡고 하는게 아니라 되게 이상하게 했을거에요 자 요렇게 개판이 된 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게 이제 요거의 또 특징 중 하나인데 방이 있어요 친구가 들어와 있어도 상관없어 친구가 이 방에 들어와 있어도 똑같이 로드를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방 컨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더러워진 방은 요렇게 하면 다시 짜잔 깔끔하죠 요렇게 됩니다 비번 없이 가면 된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이 남아서 플스2 게임을 혹은 뭐 새로 구매한 플스1 게임 같은거 한번 쭉 달려보고 싶으면 이걸 틀어서 올거에요 그리고 요건 이제 아 맞다 이게 어떤건지 설명 안들었는데 이게 에뮬VR인가 그러니까 EMUVR 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유료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돈 안내고 요런 플스2 디자인 같은걸 넣었기 때문인지 유료 프로그램 판매가 아니시더라구요 그래서 무료 프로그램이고 페트레온 같은 데서 후원을 받고 계시더라구요 예 저도 나중에 요런 가구 같은건 위치를 못 바꿔 가구 디자인도 못 바꾸고 그러니까 제작자분께 돈을 많이 드리면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도 이제 한달에 한 1달러씩 후원을 그 기본 최소가 1달러 후원이거든 해볼까 생각합니다 암튼 여기까지 아 그리고 또 추가로 이 에뮬VR을 깔면요 여기에 에뮬VR이 있고 포스 데스크탑 포스 오큘러스 포스 스팀VR 포스 버추얼 데스크탑 스트리머 뭐 요런식으로 되어있거든요 우리가 대충 주목할건 요거 두개인데 에뮬VR은 그냥 VR 자기가 쓰고 있을때 뭐 오큘러스나 바이브 요런거 쓰고 있을때 요걸로 키면 되고 내가 VR이 없다 혹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방만 꾸미고 싶다 근데 방을 꾸밀 때 VR 쓰고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방만 꾸미고 싶다 그럴때는 그냥 버추얼 데스크 아 버추얼 된다 포스 데스크탑 모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데스크탑 모드로 틀어서 할수도 있어요 이게 키가 약간 복잡한데 예를 들어 사물을 짚을때는 키보드 마우스 기준으로 X 아 참고로 이게 여기서도 당연히 패드가 먹으니까 패드로 하셔도 되구요 음 X고 던질 때는 Z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회전시키고 싶을 때는 왼쪽 Shift 마우스로 돌리면 되고 이렇게 요런걸 꽂을때도 똑같아요 아 Shift 누르고 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요거는 PSP에서 예전에 롬파일로 만들어 놨었던 슈퍼로봇대전 Z 아 2차 Z 아무튼 요것도 이제 꽂을때 가까이 가서 꽂으면 불편하니까 데스크탑 모드에서는 Shift로 멀리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꽂아도 되고 뭐 대충 그 정도가 있어요 그거 말고 뭐 더이상 특이상 솔직히 기억나는게 없네 그리고 Q 누르고 E 누르면 이렇게 위아래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 프로그램에 라고 할까요 요 프로그램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델선생이랑 저랑 최근에 한 3일 4일 동안 요것만 막 방 꾸미고 땡땡님 그 뭐냐 플서투게임 뭐 갖고 계세요 아 CD롬이 없으시다구요 나중에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롬파일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CD롬이 있거든요 블루레이가 블루레이로 영화 보는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블루레이 그 PC용 ODD 롬을 따로 샀어요 옛날에 당연히 플스2는 DVD니까 됩니다 아 그리고 게임들은 뭐 PSP, Wii, 게임큐브, 플스2, 플스1, 닌텐도 64, 슈퍼페미컴, 페미컴 요런 것들 되는데 네오지오도 되고 세가 세턴도 되고 뭐 드림캐스트도 되고 어 또 뭐 있었지? 아타리도 되구요 사실상 플스2 이전에 웬만한 게임기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되요 그니까 저랑 비슷한 시기를 살아오신 분이라면 혹은 저보다 한 5년 10년 더 사신 분들도 여기 푹 빠져서 지낼 수 있는 이게 진짜 메타버스가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의 앱입니다 앱 프로그램입니다 호잇 암튼 아직도 이제 우리 델 선생님 저기 방에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예 잠깐 추가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ab 감사합니다.